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으로 짧은 소식입니다. 바로 들어 보겠습니다. Tonight we have learned, we have learned, we have learned. Learn 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다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할 때 learn을 씁니다. We have learned, we have learned.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Tonight we have learned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조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했다. FBI가 연방수사국이죠.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crew ship.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after the disappearance, after the disappearance, after the disappearance, after the disappearance, disappearance i.e. 뭔가 실종 됐다는 얘기죠. disappearance over,에서 over는 주어를 나타내는 무엇이 실종됐다 할 때 disappearance over 이렇게 씁니다. over는 주어를 나타내니까요 누가 실종됐습니까? 크루즈 대형 여객선을 얘기하죠. 크루즈선에 승객 하나가 실종됐습니다. 아프터가 나왔으니까 실종된 후에 수사를 착수했다는 얘기죠. 누가 실종됐느냐. 크루즈선 승객 중 한 명이 실종됐다는 얘기입니다. 크루즈선 승객이 넘어졌다는 뜻도 있고 실종했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간이 망가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종해서 이제 떨어졌다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종을 했는데 오버보드는 배 밖으로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배 밖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배 밖으로 실종했으니까 이제 빠진 거죠. 바다에 빠진 거죠. 오너 카니벌 크루즈. 크루즈선 이름이 카니발. 카니발 크루즈 온. 온은 어디에 이제 붙어 있을 때 온을 쓰죠. 거기 카니발 크루즈에서 이제 바다 밖으로 아 배 밖으로 배 밖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추락했다 얘기죠. The company confirming, the company confirming. 크루즈 회사가 confirming, confirming을 했으니까 확인했습니다. confirming,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The company confirming, the woman in her twenties. The company confirming, the woman in her twenties. The woman in her twenties. 20대인 여성인데요. 20대인 여성이 The company confirming, the woman in her twenties. fell from the balcon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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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twenties. fell from the balcony.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졌다 추락했다. 발코니, from the balcony 그랬으니까, 발코니로부터 떨어졌다. 발코니에서 추락했다. 발코니 오브 허룸 그랬죠. 발코니 오브 허룸 그녀의 방 그녀의 방에 있는 방에 붙어있는 발코니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추락했다. 새벽 3시 토요일 새벽 3시 방에 난간에서 추락했다. 발코니 발코니 이니까 망가진 조각이 되겠죠. 조각인데 발코니 조각입니다. 발코니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 폴링 언더 워크웨이 온투인데 어디 위로 할 때 어디 위로 떨어졌다 할 때 폴링 온투 폴링 온투인데 온투 전체사는 모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온도 이렇게 온도 온투라고 안 하고요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보도라고 하죠 크루즈선 위의 다니는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 보도 거기 위로 발코니 조각이 떨어져 있다 온도 워크웨이 온도 워크웨이 투 스토리즈 비 로우라고 했죠 투 스토리즈 비 로우 투 스토리즈 비 로우 투 스토리는 2층이라는 스토리가 층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플로우만 층은 아니고요 스토리도 층 입니다 그래서 투 스토리즈 비 로우 니까 2층에 방이 있었는데 2층 아래로 2층 아래 그 포도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발코니 쪽이 크루 멤버즈는 승무원이 되겠죠 크루 멤버즈의 승무원들이 토싱 라이프 프리저버즈 토싱, 토싱, 던졌어 토싱 라이프 프리저버즈는 구명구예요 튜브라고 하죠 튜브 이렇게 동그란 거 튜브 그거를 바다로 던졌어요 살리려고 이걸 이제 잡고라도 올라오라고 이렇게 던졌어 던졌습니다 크루 멤버즈 토싱 라이프 프리저버즈 인투더 워터 인투더 워터 인투더 워터인데 인투더 워터인데 인투더 워터 이렇게 하죠 인투더 워터 워터는 원래 관사를 안 붙이는데 워터에 관사가 붙였다는 거는 강이나 바다, 대양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일 때는 강이나 바다를 나타낼 때 호수라든가 이런 거 나타낼 때는 더 워터라고 씁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구명구를 떨어뜨렸다 허리 약하게 들리는데 her body was not found her body was not found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바디라고 했으니까요 이미 사망을 염두에 둔 거 같습니다 사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 같아요 바디라고 잘 안 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디라고 잘 안 하는데 시체를, 시체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the ship was about 35 miles 그 배는요 크루즈선을 얘기하는 거죠 크루즈선은 3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해상 위에 있을 때 어떤 물체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요 뭐 뭐 마일즈 오프 off the coast of Mexico 이런 식으로 off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off 그래서 멕시코 해안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miles off the coast of Mexico miles off the coast of Mexico at the time coast of Mexico at the time at the time 사고 당시 at the time 사고 당시 그 당시에 멕시코 해안에서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tonight we have learned the FBI is now investigating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cruise ship passenger who fell overboard on a Carnival cruise the company confirming the woman in her 20s fell from the balcony of her room around 3 a.m. Saturday a broken piece of the balcony falling onto a walkway two stories below crew members tossing life preservers into the water her body was not found the ship was about 35 miles off the coast of Mexico at the time at the time